인사드리자 2, 3, 2, 4 세븐 위너스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저희 투어스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투어스는 하루를 뜻하는 24 하루를 뜻하는 24 데뷔주 연습생으로 살아봤으면 해 나 03년생 제재가 간다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무선 연습을 한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투어스 제재입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긴가요? 안녕하세요 투어스 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어스 제재입니다 앉으세요 아 가운데 난 03년생 제재라고 해 웰컴 웰컴 일단 내 이름은 신유라고 해 신유? 네 네 맞아요 나의 이름은 신유야 잘 부탁할게 막내를 맡고 있는 경민이라고 해 가장 오래 연습하고 이제 오래 성인이 된 도훈입니다 저는 06년생 지훈입니다 05년생 영재입니다 영재 유일한 중고 멤버 안 찐냐 이마어마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약간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도 많은 것 같아요 투어스로서 이제 다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신기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오자마자? 출퇴근 사진 보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냈는데? 엄마한테? 단톡방에 보내야 돼 너의 하는 포즈 없어? 아 우리 시그니처 핸드사인 있어 아 시그니처 해야지 직장 하나 둘 우와 보통 아침에 다 출근해가지고 의전팀 분들께서 이제 스케줄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브리핑 한번 해 주시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의전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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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왜 오신 거죠? 이번 주 주간 일정을 짜보려고 주간 일정? 저희 회의하면서 같이 일정을 아 그래요? 이번 주에 좀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인바디 체크를 인바디요? 인바디 체지방량까지 지금 검사하시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음악방송이 진짜 안 남았는데 네 너무 떨려요 대형도 한번 해보고 인터뷰 연습도 좀 같이 해볼까 저 센터 서고 싶어요 드세요 드세요 퍼포먼스적으로 좀 많이 더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너무 탈근무로 퍼포먼스적으로 너무 유명한 선배님들 너무 많이 드시니까 우리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대중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고 되게 빡빡하네요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리더 테스트를 좀 진행을 리더 테스트 네 그쪽은 제가 권력력 감토역에 있어서 이번엔 신유랑 한번 그러면 신유랑 한번 그러면 저는 투어스의 인직한 리더입니다 신유 형이 아무래도 맏형이고 멤버들을 많이 잘 챙겨주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더 후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위치 쓰고 Prince 공책을 이렇게 공책?? 야 이거 진짜로 우리 일기쓰던 그거잖아 맞아 맞아 저도 초딩 때 이후로 이런 공책 처음 사고 오늘의 목표를 쓰는 거야? 맞아 혹시 쓸 수 있는 언어가 있어? 나, 뭐 여러 가지로 인터내셔 inferior이구나 진짜 일본어로 쓰네 미즈 3리터 너무 우리 한국 과자가 뭐야 진짜 여러 가지 너무 잘하시는데? 물을 어떻게 3리터나 먹니? 아니 근데 우리는 춤을 추잖아 이게 계속 들어가 대박 무슨 뜻이야 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난 끝 나도 끝 자 한번 해볼까요? 끝판 댄스랑 보컬에서 부족한 곳 생각하면서 연습하기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보고하면 안 돼 그러면 교민 외워? 그래서 내가 이제 외운 걸 보여줄게 교민이 맨날 보면서 하던데 보컬 워미가 뭐야 보컬 워미가 뭐야 목 잘 풀기 프랙티싱 하이 노트 높은 인 연습하기 마지막으로 해피 행복하게 키워드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우리의 키워드인데? 그래도 외웠네 대단하다 외울 수 있나요? 외울 수 있잖아 오늘의 목표 켜은호 목표 오 퍼버스 업투데이 이즈방 미즈 1리터 노후 거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3리터는 좀 오바라고 생각해요 리더 자리 찬탈 연방 연방 인바디 킵 시크릿 오 예 임포텐트 임포텐트 고방 고방 슬립 웰 나 이거 많이 써서 놀래 슬립 웰 어때요? 통과예요? 와 우등생인데? 아 별거 아니네 일찌검사 끝났으니까 바로 인바디 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진짜? 네 와우 너무 좋다 최고야 최고 와 나 진짜 여기서 일하면 능률이 너무 오를 것 같은데? 대상에서 세상에 오랜만이 고맙다 인바디의 거꾸리까지 일단 그러면 신녀가 한 번 해볼까? 와우 좋아요 좋아요 선생들에게 해주는 거야 우리 신발만 벗고 신발만 벗으면 되는 건가요? 지윤아 네? 제가 여기서 놓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제재해줘야 돼 아 얘들아 위험해 위험해 아 얘들아 데뷔 앞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리더만 해도 그러지? 다치면 큰일 나 데뷔 앞두고 이런 거 아 제가 할게요 아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신이 형 뺏길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우리 리더 이제 제재님을 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아 이 경쟁 쉽지 않겠다 저거 하나 팁 알려줄까?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저걸 다 팁이면 안 되고 약간 조금만 하면 조금만 하면 적게 나와 아 그래 약간 좀 붕 뜬 거 같은 느낌이야 누구 이렇게 뒤에서 끄지 말고 너네들 왜 이렇게 뭐 잘 알고 있다? 다음 누구요? 제재 누나 제재 누나 스킬을 써야 돼 스킬 스킬을 써야 돼 의지한 팀 몰래 살이 왜 이렇게 찐 거야? 야 이런 걸 다 본다고요? 최악이다 최악이야 쭉 올라간다 쭉쭉 올라간다 쭉쭉 올라간다 쭉쭉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옷이 한 3kg야 얘들아 맞아 나 두 겹 입었어 세 겹 네 겹 마이크 차고 있고 마이크도 그래 마이크도 있다 마이크가 진짜 야 마이크가 한 3kg 한다 이것도 아 진짜 아니 나쁘다 너 이거 운동해야 돼 네 네 신유야 왜 그렇게 아이들을 마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라? 아 역시 우리 리 sino 4점 5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신유야 어떻게 그게 리더십에 어떤 복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아 신유 불안합니다 제재 누나 혹시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 어 나는 마라 샹과? 나도요 휘영아 우리의 최애 음식인데 맞아 진짜 엣지가 가득한데? 저 만들 수 있어 어? 펀치나 봐야지 다 만들어줄게요 진짜? 이제 인바디를 다 쟀어 이제 이거를 의전팀 분들께 드리면 돼 제출하면 될 거 같아 얘들아 제출해주세요 인바디를 왜 쟤? 아니 그거를 왜 쟤냐고 여기서 좀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결과 있게 쟤주세요 얘들아 가자 가자 여기 처음 와보는 데 같은데? 맞아 지하 연습실이야 이야 한 줄 대형부터 서볼 건데 영재, 지훈, 한진, 도은군, 경민군, 신유군 네 그렇게 하고 제재 멤버는 중화로 하겠습니다 아싸 센터 든든해 너무 든든해 지금 자자자 그다음에 두 줄 대형도 저희가 있는데 두 줄 대형? 쌈팀 안녕하세요 쌈팀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독보삭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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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오케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선창이 되게 중요해 제재야 리더인 만큼 그래 신유야 선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애들의 텐션이 다 달라지 그치 그치 이건 맞아 한 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트웨니포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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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바로 하는 사람 흔치 않은데 누구한테 해봤는데 우리 그럼 제재 시 제재 그래 얘들아 그래 얘들아 한 번 가볼게 얘들아 우리는 투어스다 우리는 첫 번째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투어스 야 트웨니포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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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질 수 없지 더 넘게 보여줘 할 수 있잖아 어차피 리더는 너야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우리는 플래닛스의 미래 와 트웨니포 세븐 위너스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아니 근데 세븐 위너스하고 뭐 이렇게 맞추는 느낌이 없는데 아 있어요 있어요 뭔데 뭔데 1번 2번 3단계가 있어 뭐죠? 두 번째 할게 얘들아 트웨니포 세븐 위너스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이렇게 말을 꾸벅을 하면서 해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 트웨니포 세븐 위너스 감사합니다 꾸벅 꾸벅을 꼭 해야 돼? 맞아 맞아 벅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제재 멤버가 한 번 선창하는 의미로 도움이 자리 한 번 바꿔서 중앙에서 한 번 여기로 오면 돼 도움이 잠깐 비켜봐 얘들아 준비됐어 네 음악방송을 보시러 가는 거야 다 보자고 인테도 극도 깎은 번도 안 좋아 이야 자 여러분 우리 인사야 부셔버리자 우리가 누구야 트웨니포 세븐 위너스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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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은데 발성이 바쁘실 수 있어 진짜 진짜 얘들아 2번으로 한 번 더 갈게 얘들아 오늘 하는 거야 투어스지지 야 투어스 야 투어스지지 야 투어스지지 투어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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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트어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아직 3번이 남아있어 3번 가는 거야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는 2판으로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 건 감사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들 트위티포스 투어스지 꾸벅 와 와 야 이거 너무 성공적인데 이거는 진짜 믿고 가도 되겠다 믿고 가도 되겠어 점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선창이 진짜 중요한 게 신유이 형이 트위티포우를 되게 작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찬성하게 세븐 위러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와 반대로 진짜 엄청 우렁차게 해주셔서 저희도 그걸 좀 따라갈 수 있었다 와 근데 사실 그렇게 텐션 높은 그런 리더는 처음 봐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과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에너지고 투어스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아? 포인트 안무 보여주기? 와 포인트 안무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하나 둘 셋 넷 첫 만나면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까지 야 멋있다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죠 재재 누나 메인 댄서잖아 맞아 오 오 포 유ох 포 유어 진짜 영광 인거리구 우리 수업 때 있다가 느끼겠지만 우리는 엄청난 디테일을 필요로 해 selecting 일단 검지를 펴줘 여기서 약간 구부려. 그 정도야. 구부려? 딱 들어주면 돼. 근데 옆으로 돌아왔을 때 약간 이 정도? 앞으로 쏠린 그런 느낌? 이 정도? 이 정도? 최고야 지금 최고야. 그리고 어렵다면서 이렇게 팔짱을 키고 너무 어려워. 어려워. 귀엽다. 지금 이제 실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실전. 일단 BGM 나오고 있어요. 인사드리자! 둘 셋! 투어스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투어스는 하루를 뜻하는 24 하루를 뜻하는 24 일주일을 뜻하는 7 담고 있는 저희 투어스와 함께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앨범의 스파클링 블루는 친구가 되고 싶은 청량한 마음을 담아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저희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첫 타이틀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요. 첫 만남의 막연함과 설렘을 담은 노래고요. 또 아주 청량한 노래입니다. 가사와 대비되는 내용을 퍼포먼스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저희 그리고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리자면요. 얘들아 대형 준비해! 네! 리전! 리전! 리전 코러스! 5, 6, 7, 8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와우! 와우! 너무 좋다. 여러분 저희 투어스는 이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달리고 싶을 땐 버스가 아니라 투어스! 와우! 자 그럼 마지막 인사할게! 둘 셋! 투어스! 투어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뭔가 외워서 딱 보여드리면 너무 약간 정직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끼리 막 놀면서 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좀 부담 갖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인터뷰 연습은 잘 된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안무 연습을 한번 와우! 우리 이제 휴대폰을 하면 안 돼서 제출해야 돼. 아 그래? 아우! 아우! 제출했어! 나 제출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진짜 내 폰을 제출하라는 애들이 어딨냐! 아우! 우리 몸을 몸 먼저 풀겠습니다. 아 지금 너희 왜 갑자기 스트레칭해? 안무하기 전에 몸이 다치면 안 되니까 몸을 풀어줘야 돼. 아 나도 디스크 다치면 안 되니까 좀 풀어줘야겠다. 여러분 우리 몸 풀고 이제 표정 연습이랑 안무 연습 진행할 거거든요. 네. 몸 안 다치게 확실히 푸셔야 돼요. 네. 노래 하나 들으면서 할게요. 네. 오늘은 제재가 한번 골라볼까? 오! 정말 중요해 선곡! 안 플러가 더 보이? 네. 이걸 들으면서 푸는 거예요? 네. 이제 몸 풀게요. 안 다치게 확실하게 풀게요 멤버들. 네. 그중에서도 뭔가 제 실력을 증명해내고 그런 걸 찾아갔던 게 오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길거리 테스팅으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이제 아는 후배가 있어서 거기 졸업식을 갔다가 플레디스 관계자분 이렇게 오디션에서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인스타 이제 그램 DM을 통해서 연락을 오셨어가지고 아 진짜요? 카메라 테스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서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둘 셋! 쭉 땡겨요 쭉 땡겨요!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그냥 약수터 아니야? 약수터 자 멤버들 모여볼까요? 오늘 표정 연습 진행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서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서로 아이컨택 하면서 같은 팀 멤버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구나 서로 무드를 맞춰가는 거지 언제 웃고 언제 안 웃고 이런 걸 좀 정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렉터님 이렇게 원형으로 서로 마주 보면 둘러쌓게요 처음에 너무 동작 위주보다는 어떻게 표정 짓고 있는지 그 위주로 체크할게요 네! 해볼까요 멤버들? 네! 지훈이 너무 과하게 웃는 거 같은데? 표정은 계속 똑같아요 안 돼요? 약간 장꾸미도 보여주고 오케이 멤버들 지금 너무 재재는 안 보고 있거든? 그래! 각자 피드백 해줘야 돼요? 그럼 그럼! 그리고 멤버들 카메라가 앞에 오잖아요 정확히 시선을 바라봐줘야 돼요 시선처리도 실전이구만 드디어 처음 처음 했을 때 좀 부끄러워요 거울 보호하는 게 많이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요번 해보고 좀 괜찮아졌어요 깜짝깜짝 놀라기도 놀라고요 뭔가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미소를 주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면 그냥 아 열심히 사는구나 아 정말 재밌네 오케이 지금 멤버들 이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시 한번 톤 체크했잖아요 이번에는 서로 한번 우리 하던 거 찍어서 찍어주는 거 그건 뭐야? 직캠처럼 찍으면서 표정이 잘 나오는지 진짜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진짜 많이 있어요 이거요 신기하다 오케이 동갑주로 한번 가볼까? 동갑 다 빌려오세요 친구예요 우리 동갑이잖아 폰 가져와서 해볼게요 멤버들 네 이건 또 개인 폰 쓰는 거예요? 이때 막 카톡 보면 안 돼 이야 카톡이 많이 와 있네 걔드 누나 있어구나 아이 그럼 홍설비 과장님이 보내셨는데 풀샵보다 표정 잘 보이게 표정? 다스트 위주로 봐주세요 자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혁 파이팅 파이팅 하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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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볼게요 진짜로 찍어? 개웃기네 파이팅 파이팅이야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도나 파이팅이야 제제 누나 파이팅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네 이리는 발이야 와우 와우 진짜 뭐하는 거? 멤버들 찍은 거 스스로 한번 체크하고 방금 찍어준 사람끼리 한번 바꿔서 체크할 거예요 피드백을 네 너무 잘하는데? 나 한 번 봐도 돼? 나 너무 잘해 미쳤어 오오 형은 가간 킬포로 오오 오오 아 근데 안무 다 맞았어 아 원래 다 수고를 배웠는데? 기가 장난이 아닌데? 와우 오늘 너무 상큼해 와 랩 최고야 MVP 오늘의 MVP 지금 서로 찍어줬던 멤버끼리 한번 바꿔서 해볼까? 우리 이제 바꿔서 체크하면 돼 자 체크 다음은 멤버들 말해주세요 하하하 동민아 뭘 그렇게 빠져서 봐 하하하 미치겠다 진짜 네 기회에 또 반했나 보네 하하하 그럼 지훈이 거 봐준 사람? 저요 오케이 너무 주고 다 준 데 오실 때 눈 더 더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요 고마워 신유 거 봐준 사람? 신유는 제가 봤습니다 어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끼를 좀 더 부렸으면 좋겠어요 아아 끼를 좀 더 끼를 좀 더 오케이 재재 이제 저희 중에 가장 이 노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가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무를 맞춰야 되는데 뭔가 프리스타일로 되게 뭔가 다른 동작을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연습하면 충분히 메꿔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맞다 이거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영이 나도 두고 봐 하하하 오케이 자 고마워 도훈이도 너무 이쁘게 웃었지만 재재 누나한테 자꾸 시선이 가지 않았나 그래서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옆을 이렇게 약간 힐끔힐끔 보면서 해서 그게 좀 어쩔 수 없네 너 춤에 집중해 하아아아 와우 리더의 쓴소리 1점 집중하겠습니다 서로 피드백 해주면서 좋았던 부분도 많이 얘기했지만 스스로 계속 연구해야 돼요 네 연습이 본인 스스로 돼야지 빠르게 발전이 됩니다 네 되겠죠? 네 10분 쉬었다 할 거예요 5분만 더 지을 수 있나요? 왜지? 왜 5분이 더 필요하지? 배고픔이 약간 허기가 져서 먹는 데 체해를 하지 않을까 늦지 않는 15분 늦지 않는 15분? 가능해? 늦지 않는 15분 늦으면 어떡해? 늦으면 저희 팔굽혀펴기 뵙게 하겠습니다 와우 얘기했다 다 찍혔다 오 마이 갓 도훈이만 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멤버니까 다 같이 이건 리더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어? 리더? 아무래도 입이 늘었으니까 15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옳습니다 그러면 늦으면 팔굽혀펴기 그것도 동의? 다 같이 100개 소분해서 하겠습니다 오 이게 납니다 오케이 우정게임으로 버디님 우정게임이요? 을이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아싸 쉬는 시간이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와 우리 뛰어야죠 아 너무 늦게 나왔어 너무 늦게 나왔어 여러분들도 더 와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 나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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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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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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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저기 있어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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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진짜 내려가 또 봐 안녕